연운 때문에 필요없어요 아... 아, 싫은데? 아... 이거 좀 그런데? 아, 어쩔 수 없지 뭐 주인이 없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수밖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것도 제꺼죠? 아냐,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알아서 지금 대답을 안 해도 대답을 들은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오케이? 이거, 이거 리치베인 재료 이거 하나 사고 아, 이제 그럼 투명와드로 우리팀에게 있어서 시야적인 이득을 줘야지 블루가 있으니까 블루 물약을 살 필요가 없잖아, 마다 물약을 가자 스레시와 이즈가 부족한 해물파정과 케이틀린은 업고 가네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래도 얌전히 업, 업이지만 케이틀린은 없는 사람 힘들게 계속 그냥 왼쪽다리 오른쪽에 흔들고 있다고 어? 나는 그나마 지금 양반이야 알겠지? 여기서 낚시하고 큐 쓰면서 상어 다 맞추고 존냐 띵? 하고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이, 아! 아하... 상당히 좋았는데 아깝다 더블킬 조금 아깝네 어? 한타를 내야다 한타를 거기 리븐 리븐 있음 조심 리븐 있음 조심해 이거 이긴다 아아 큐를라마 큐큐큐큐큐 죽는다 잡았다 잡았다 아아 자자 좋아 잡았어 잡았어 법정하자 잡았어 잘했어 충분히 잘했다고 리븐이 평캔을 잘 쓰네요 그쵸? 추방자의 검이라는건 리븐의 스킨 이름 중에 하나죠 그렇다는건 리븐을 굉장히 좋아하고 리븐을 잘하는 친구구만 이 점수대에서 1%의 리븐으로 인정합니다 왜 1%냐면 제가 이 점수대 1%의 수준의 피즈인데 저를 잡았으니 1%의 리븐이 당연하죠 좋아좋아 해물령 저 실현나겠는데요 헤어진 여자친구 잡을 멘트 좀 추천해요 아 헤어진 여자친구 잡을 멘트 촥! 이러고 잡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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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딩하고 대기 헤어진 여자친구는 보통은 카톡으로 잡는걸 좋아해 여자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게 카톡으로 사과하는것과 그리고 썸타는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게 카톡으로 고백하는거거든 카톡을 이용해 너가 전화걸고 어디갔어 재간동의로 옆으로 빠지고 여기서 Q로 이렇게 빠지면서 사선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럼 이즈리얼이 뒤에서 리븐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즈리얼 사망하면서 세명이 다 죽고 두명이 살면서 흑백 흑백 흑 오케이 좋았어 어어어어 짐 좋다 타이밍좋아 좋아좋issä 죽었다 할테 진짜 죽었다 하지만 이차바 politician우리도 밀어내지 좋아좋아 이거 상당한 상당히 좋은 백도어였어 야 한타가 지금 우리가 능력이 딸려 한타 능력은 딸리고 어 문도랑 피들 쓰기에 일단 궁각을 주면 안돼 피들의 궁각을 주지 않는게 가장 중요할듯 그런것은 뭐냐면 피들이 보일때 한타를 걸어버려야돼 피들 공포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한타 걸어버리고 베인이 그럼 들어올거 아니야 베인이란다 리븐이 들어오는 리븐을 점사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돼 그럼 이긴다 문도는 지금 무용지물이야 문도는 매우 역하면서 몸빵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리분만 죽이면 적은 딜러가 없어 이 시간에 템이 왜그래요 지금 시각은 10시 50분이고 이 시간엔 이 템이 맞습니다 B순이님 골드 쓰레쉬님 팬관이 환영합니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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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을 좀 밀자 해몰 온리님께서 아 별풍선 에로엘계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똥싸는 모습도 사랑한다며 별풍선 에로엘계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이거 과분한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먹어 이것도 내꺼야 좋아 W 하나 올리고 형 피즈는 개구리인거 아나요? 이게 개구리야? 이거 물고기인데? 카테오님 감사합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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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온리님 고맙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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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 한타 잡아 문도가 없어 잡았다 이건 됐다 이건 됐어 저건 됐고 야오오오 랜턴 어떻게 땄어 오우 끝났어 그렇지 아주 타이밍 좋아 여기서 딱 쓰면 좀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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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랜턴이 머네 바로 앞에 있는 줄 알았어 선이 이어지길래 아하아 하하이 세상에 선만 이어지고 랜턴은 여기 있었구나 아쉽다 아쉬워 랜턴이 바로 앞에 있는 줄 알았네 선이 이어지길래 바로 앞에는 선을 눌렀지 그러니까 이동하더라고 누른 곳으로 랜턴이 여기 있더라고 죽었지 뭐 아하 이거 얼마야 850원? 기다려 차코가 팩도 하고있나? 억제기 3개야 걱정하지마 억제기 3개니까 억제기 2개 남았어 아칼리님 감사합니다 고고고 가자 가자 그대로 그냥 가야겠다 850원 없어도 리치베이 없어도 궁이 21초야 차코도 살아야돼 살아야돼 그렇지 이건 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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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 잡아야돼 여기서 빠지고 좋아 그래 따라가 궁 10초야 10초 8 7 7 6 9 아 어디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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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캐릭터 어디갔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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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척들에게 세상에 저렇게 강한 리븐을 내려보냈으면서 어? 그 옆에 그의 오른팔인 이렇게 강한 베인을 또 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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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들궁에 2초컵? 오케이 2초면 됐어 2초의 타이밍이 타이밍이 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정도만 시간을 끌어준다면 저걸 충분히 잡을 수 있음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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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굴러 굴러 됐다 이거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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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이거 물었다 여기서 좋냐 이건 잡았다 타워한테 한 대 맞고 타워가 없어 세상 하하 저말을 걸고 저거 했 잡았다 이건 이건 됐다 일단 따라가 제간두기 살려야돼 됐어 이니시에이팅 좋아 그대로 베인 마무리하세요 Q로 들어가서 베인을 마무리하세요 좋아 베인 마무리하세요 그렇지 Q2 2 마무리 마무리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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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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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신이 씌어 저들만 도와주고 우린 안도와줍니까 한명 잡았어 걔는 걔는 Q 어어 어어 스태틱한건 같나봐 아니네 번개가 어디서 나오지 기분인가 번개가 나온거 같았는데 좋아 좋아 케이틀린님 하하하하하하 진태양란이로다 어 진태양란이로다 투명감지하드 말고 그래 투명감지하드 하나 사자 베인을 감지할게 필요하다 아 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어 별로 그래 적들이 엄청 강하고 우리가 못 이길 정도로 강하다 싶진 않아 이게 다 이게 다 딜테이 딜캐릭이라 에너지가 팍팍 까져서 그런가 18레벨이네 어뷰징 받으셨나 어떻게 레벨이 저렀지 경험치 두배 이벤트 하셨나 혼자 하하 아하하하 겁나 허접이시네 네 좋아 여기저기 으악 으악 됐어 됐어 굿굿굿 됐어 잡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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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코야 자코야 그렇지 좋아 자코 좋아 밀어버려 밀어버리고 큐 안맞게 조심하고 피읍 그걸로 하세요 좋습니다 2로 느려지게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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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넣고 다같이 다 굳혀 그렇지 저마 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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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지금 2판 4판이야 민병대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27대 40이면 13개 킬차이밖에 안 나 한타 3번만 이기면 돼 라인을 밀어 저 잡혔어요 잡고 노노노노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케이트는 와야 돼 이거 아 설마 내가 예송이한테 많이 컸다 어 이 친구가 많이 컸네 그렇지 그렇지 발신 불가 잡고 그렇지 베인까지 미니언 갑세에서 벽궁이 조금 아쉽네 하 내가 저 몰가나 애송이한테 죽다니 하 서포터에게 너무 치욕이다 나보다 심지어 아이템이 좋아 하하 베인 잘하네 몇 킬이야 17킬 하하 그러니까 남들이 네베인을 보면 이럴거 아냐 어 엎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이템 방출 마법봉 엎제기 궁 씹었습니다 아 궁을 씹었는데 평타 한방이 다 궁이네 아 좀 이상하다 방출 가고 민병대 있나? 민병대 민병대 가자 고고고 민병대 대포 잡았다 잘가라 안녕 시우레이터 하 적을 처치했습니다 억지기다 파괴되어 길넣고 타굴쳐 막타! 하하하하 그건 막타에 감은 사라있지 다 사라져도 막타에 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집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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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막는 게임이야 아저씨 우리집에 왜 왔어요 아니 가세요 우리집에 돈 없어요 더이상 가세요 아무리 와도 더이상 죽도는 없다고요 다 가! 나가! 우리집에서 초대도 안했는데 왜 왔어 대체 나가! 신발 신고 들어온거봐 어? 신발 신고 왜 들어와 우리집에 나가 다 아 집 다 터졌어 세상에 포화상태야 지금 큰일났다 큰일났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일단은 궁이 나와야돼 궁이 나와서 리븐이 들어와서 아 근데 나는 이거 좀 가능성이 지금도 가능성에 어? 끈을 놓치고 싶지가 않네 억제기만 나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각인데 지금 억제하게 처치했습니다 아니 진짜야 억제기만 나오면 지금 진짜 착한 친구들이야 팀원들이 이게 분위기상 어? 우리팀이 이렇게 서로 합심이 잘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온다니까 넥서스 피하다가 억제기가 나오잖아 억제기가 좋아 좋아 한번만 더 막아보자 바룬 먹으면 진다 바룬 막아야돼 아냐아냐 문도 막으면 돼 문도 뭐 문도가 바룬 먹은거 막으면 이걸 이걸 이거 마무리 허허 궁있나 이거? 좋아좋아좋아 이건이건이건이건이건 좋아 믿음은 도기 때문에 의미가 남달라 이건 좋아 차코가 바룬 먹었어? 뭐야 OOOOOO 굿굿 태어나서 처음한 사실이야 사고가 바룬을 스트레이했구나 민병대네 민병대 Eu여야 היא 이런 개트롤 또.. 이런 해물파장 개트롤 민병대를 왜 거기서 아니 존 Gottes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choice 존냐는 왜 아쉽네 아쉬워 어? 아쉬워 좋은 친구들 만났네 좋은 친구들 만났네 아 지송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패배했어도 재밌게 게임했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팀워크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노자다님 감사합니다 이번 판은 재밌게 했다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재밌었네 오케이 공격적인 플레이 어차피 이거 허일이 포시라 이 친구 이거 리포트해도 정지 안당해 어 허일이 포시라 계집애 다음엔 복수할테야 아니야 아니야 수고유 오케이